문학계교회 문학계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육사의 청포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청포도 이육사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생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의 청포도는 너무나 유명한 시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유튜브 방송의 댓글에 한 분이 강의 소재로 이육사의 청포도를 해줄 수 없습니까? 하는 뭐랄까 부탁이 있었어요. 제의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 때인데 여름때 좀 돼서 하자 하고 미뤄왔던 것을 지난 7월 달에 이육사의 고향인 안동에서 그 청포도가 열려 있을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차 예약까지 했습니다만 장마철이어서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 해서 일이 잘못됐습니다. 사진은 못 찍어왔지만 오늘 이육사의 청포도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부터 이야기할게요. 포도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헛해연안의 서아시아 지금 터키 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포도가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온 거 아닙니까? 포도의 원어는 조지아, 아나톨리아 반도 일대에서 BUDOU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라 하는데 그 진검다리가 되는 중앙아시아나 중국, 중국 발음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P-U-T-A-O 푸타오 이렇게 됩니다. 부도우, 푸타오, 포도 일본은 부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청포도는 화이트 와인의 원료가 됩니다. 이 시를 보면 이행식 되어 있거든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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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이런 식으로 1930년대 유행처럼 이런 시의 구조가 많이 활용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동양적 전통화의 시적 구조 뭐 대꾸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육사, 정지영, 조지훈 이런 시인들이 한년을 두행씩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이러한 구조의 시를 선호했는데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점이 뭡니까? 한식 혹은 한학 소양을 가진 시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어떤 대꾸법에 의해서 두 줄씩 이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다 보면 되겠고요. 내고장 7월은 내고장은 이 고장은 한자말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고자 장초상자를 쓰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고장 고향을 말합니다. 안동을 말하죠.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말 전설이 주주절이 열리고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포도는 원관념이고 전설은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고 이런 비유를 언유라고 하죠. 이것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바뀐다고 생각해봅시다. 원관념이 전설이고 보조관념이 청포도다. 전설은 청포도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상징. 뭔가를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상징이란 말 영어로는 심볼인데 한자를 보고 뜻을 새겨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 코끼리 상자 모습 상자인데 모습을 보고 진 진이 뭡니까? 낌새입니다. 진후 병의 진후 모습을 보고 진후를 안다. 낌새를 아는 거 이건 뭡니까? 십자가 보고 희생 그것을 떠오르고 비둘기를 보고 평화 이걸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섭적 상징이지만 그러니까 상징이 되려면 보조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전설은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관념이거든요. 이때는 비유가 되겠고 만약에 전설이 청포도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비유도 되지만 상징에 더 가깝다. 왜?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청포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상자인데 왜 코끼리가 모습이 있느냐 옛날에 중국에 코끼리 많았어요. 고대 때는 코뿔수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한 번 있었고 또 그리고 중국 전체가 농경지화 되었거든요. 농경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보니까 코끼리가 필요 없고 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끼리가 분명히 이긴 있었는데 세월이 흐름을 흐릴수록 코끼리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코끼리만 있지. 그러니까 코끼리하면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올리는 거야. 모습을 떠올린다. 그래서 모습을 떠올린다 해서 모습상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코끼리를 떠올리는 거. 없는 코끼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코끼리를 떠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는 푸르다 파랗다 이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색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색도 파랗고 쪽빛도 쪽빛 바닷물 연두색도 파랗고 또 녹색도 파랗고 진한 녹색을 우리말로 우리가 색의 공식 명칭이 안 들어갑니다만 뭔가 있습니다. 갈맥빛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 같이 아주 진한 녹색을 갈맥빛을 하고요.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푸르다 파랗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름의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늘 푸른 바다 이렇게 다 갖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색하고 바다색도 서로 다른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바닷가 하나 가봐요. 바다와 하늘이 아니라 구분이 되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진하면 바다고 좀 덜 진해서 푸르면 하늘이고 우리가 수병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물검이라고 합니다. 물의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금 발렌다 하지 않습니까? 물의 선. 물검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색과 바다색은 다르다. 근데 다 하늘색도 파랗고 바다색도 파랗고 보리밭도 파랗고 나무 잎도 파랗고 다 우리는 그렇게 푸르다 파라타의 개념을 폭넓은 색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청색의 개념과는 다르다. 서양인 중국인 또 일본 사람들 하고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돈덩이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 다음 사연 이 사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에서 이 6연시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던 손님 이 손님이 누굴가요? 이 전부다 우리가 이 열을 두고 조국 광복의 여문이라고 이를 가르쳐 왔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제가 젊을 때 고등학교 국어선생 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계부에서 나온 교사용 지출세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 과정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엉뚱하게 가르치는 건 애들이 대학점에서 문제가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시의 해석을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데 다양성과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놓았다가 1절로 대형식이 부르면 폐쇄적인 어떤 시의 해석 자폐적인 시의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학생에게 문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열린 사고를 형성시킬 수가 있겠느냐 문학 교육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도 국어선생 시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야죠.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이 가장 중요한 거고 바로 이 손님을 두고 나는 접빙객의 사상이다. 이육사는 태계선생의 후손이거든요. 그 가게는 전통적으로 양반 가게 선비 가게로 개성을 해왔단 말입니다. 양반이니 선비니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봉제사 접빙객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잘 모시고 봉제사 접빙객 손님을 잘 접대하는게 그게 양반입니다.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들이 뭘 잘합니까? 음식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접빙객의 정신이다. 나는 이 시에서는 손님 이것을 통해서 육사 선생의 접빙객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청포를 읽고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서 청포는 청포도와 발음상 유사성은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 청포는 뭐냐? 이 책을 보면요. 지금 만약에 육사 전집이 나온 것을 보면 밑에 주석은 조선시대에 4, 5, 6품 베슬라치가 있는 공복 청포는 경사로스러운 일의 상징이다. 아, 글쎄요. 하여튼 쪽빛으로 물던 도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쪽빛으로 물던 도포를 읽고 찾아왔으니 이렇게 삼아 되는데 경사로스러운 일의 상징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 5연을 볼까요? 내 그를 맞아 누구를 맞아 그 손님을 맞아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 한뿍 적서도 조련 마지막 견입니다. 아이야. 아이가 누굽니까? 이게 뜻이 두 가지면 보통 시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장 첫음보에 아이야 하지 않고 아히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이야인데 정말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아이 동작 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하고 한 게 없이 그냥 감탄사로 아이야 이렇게 아히야 옛날에 그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 하면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야 시조 종장 첫음보에 많이 서고 있는 감탄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시는 사설시조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연은 중장이고 2, 3, 4, 5연은 중장이고 중장이 길어지면 사설시조거든요. 마지막 연 제 6연은 종장이다. 아이히야는 시조의 종장 첫음보 감탄사다. 이렇게 본다 하면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사설시조의 변형이다. 이분은 바로 선비가 양반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시조에 대한 소양이나 기억이나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시인이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사설시조의 변형된 형식과 관련이 있다. 바로 시조가 또 선비 양반의 문화거든요. 유교적 이념을 긍정적으로 구현하는 문학적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탈향과 기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벗어나면 탈향이고 탈향에서 살다가 늙음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향이라고 합니다. 탈향과 기향의 관계를 보면 이 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시는 탈향의 시입니까? 기향의 시입니까? 기향의 시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여생을 잘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이 달려있지 조국 강복의 염원이 아닙니다. 탈향은 뭡니까? 고향을 벗어나는 것은 뭔가 하고자 할 때 고향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타향에서 타관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제는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쉬고 싶을 때 기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육사는 탈향 기간이 많습니까? 기향 기간이 많습니까? 탈향 기간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을. 어릴 때 좀 살았던 것 밖에 없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대부분 고향을 벗어났습니다. 중국도 가고 만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육사는 독립운동 한다고 투쟁한다고 문학 활동을 한다고 대부분 타향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이 탈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벗어났다 하는 것은 욕망과 소망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한다는 것은 욕망과 소망의 뜻보다는 안식과 휴식의 개념과 연관이 됩니다. 이육사 선생의 탈향은 바로 투쟁이거든요. 항일투쟁. 이육사 선생의 사상은 복잡합니다. 일본 경찰은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민족사회주의자라고 했거든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또 무정부주의 이 세 가지 다 잡닥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섞여 있어도 딱 하나 일관되는 것은 항일. 항일입니다. 항일 반제.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신.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길지 않는 삶의 투쟁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기항을 하는데 투쟁의 감정을 가지고 기항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걸 버리고 마음의 뭐 평화를 얻기 위해서 투쟁보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탈향은 몸부림치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기항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의 기환.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 어느 쪽이냐. 탈향 쪽이냐. 기항 쪽이냐. 삶의 고달픔을 경험한 그가 얼마나 고달픔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감옥에도 같이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자기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자기처럼 기항하는 안동으로 돌아오는 또 지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해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에 리순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블라디포스톡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특히 안동 지방은 독립운동가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처럼 기항하는 벗을 맞이해서 고향에서 평화롭게 함께 여생을 보고 싶다 하는 뜻에서 무엇을 내놓겠다. 청포를 내놓겠다. 그래서 조국 강복을 염원한 시라기보다는 여생의 동행자 동방자와 함께 이제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 바라는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반영된 사상 이랄까 주제 이런 것은 적빙객의 사상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언쟁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쟁반. 언쟁반은 이게 부귀 영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사기쟁반이 아니고 언쟁반이냐 바로 대접을 융승하게 잘 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의 정성 극진함 그런 뜻에서 언쟁반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엔 언쟁반의 하얀 모시수군 모시수군은 요즘 말하면 네킨입니다. 센태한 선비의 삶 낙향한 선비의 삶을 노래한 것이 바로 청포도관이겠느냐 자기의 선조인 태계유왕도 유왕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한 선비고 낙향한 선비였거든요. 그러면 은퇴한 선비 낙향한 선비는 어떤 정신로 살아가느냐 안빈낙도 안신인명 안빈낙도 가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정신 그런데 무슨 언쟁반이냐 이때 언쟁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진한대접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안신인명 마음을 편안히 해서 자기의 명 자기의 명도로 살아가는 것은 빨리 죽으면 할 수 없이 빨리 죽는 거고 장수하면 고맙게 장수하는 것이고 운명대로 자기의 자신의 명도로 살아가는 것 빨리 죽든 오래 살든 개의치 않고 이제는 쉬면서 인생을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퇴한 선비의 삶이요 낙향한 선비의 생각이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제 해석을 들어보면 이걸 왜 조국광복의 염원이라고 작관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육사의 청포도를 강의 소재로 해달라는 분께 오늘 보답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안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이것이 방송이 아니라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포도 이육사 내고장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아 우리 식탁엔 은생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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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